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모이애킹 반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 대한 모이애킹 반법론은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모이애킹을 진행을 하는데 막 하진 않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나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그런 반법론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반법론들을 그대로 따라라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PCI 펜테스트 가이드 같은 경우는 PCI DSS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가이드를 따르긴 해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야기할 그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반법론을 여러가지 이렇게 섞어서 또 나름대로 반법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뭐 이렇게 반법론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펜테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실전 침투 테스트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이제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 사용법들을 좀 많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S TMM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법론인데 접근하는 그런 반법론의 여러가지들에 대해서 표준 테스트 반법론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 이런 방법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S 같은 경우가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 안에 있는 접근 방법들은 이제 침투 테스트인데 그것들을 조금 시나리오 기반으로 시나리오 기반으로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AF, Information System Security Assessment Framework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안평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침투 테스트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PCI DSS는 지불카드 사람이죠. 이거는 이전에 한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A3 Security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QA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진단할 수 있고 이거 인증을 이제 감수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었는데 한참 조금 수고를 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국내에서도 최근에 또 이게 좀 인증 쪽으로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IST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쪽으로도 많이 제공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보안평가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가이드들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런 가이드들을 좀 이렇게 한국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하는 것들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법론이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PT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모이킹 책 쓸 때 칼리뉴스죠. 책 쓸 때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사전계약, 일본부터 사전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고객하고 어떤 방식으로 모이킹 수행할지를 협상하는 단계라고 써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IP도 우리가 수행할 IP 같은 경우나 이제 도메인 정보들, 그 다음에 누가 수행할 것이냐, 언제 수행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에 맞춘다면요. 그래서 이 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고객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고요. 그 다음 정보 수집입니다. 우리가 인포메이션 개더링 단계인데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하는 것들은 외부에 있는 OS, OSINT라고 얘기하죠. OSINT를 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정보 수집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직접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뭐 간단한 스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최대한 많이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 수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을 만한 것들, 정보들 아니면은 이제 오탐들이 발생하는 정보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식별하는 것을 우리가 위협 모델링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식별이 되면은 저희들이 실제 가능한 공격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취약점 분석을 해서 실제 공격을 하는 부분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라는 것은 시스템 침투인 거죠. 여기에서 웹패킹을 애로 들면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해서 실제 침투 세트를 하면서 시스템의 내부에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침투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시스템 대상으로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그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 대역들 다른 대역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정보들을 가져가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피포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디버스 텔러싱 하거나 여러가지 공격기법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 대상으로 중요한 뭐 정보들을 획득하게 되어 악성 코드를 팩트어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를 우리가 포스트 이스프로이트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런 단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칼리그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메타스프로이트라는 곳에서는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작업 같은 경우가 중요하죠. 이제까지 쭉 수행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 여기서 정보 수집하고 이연 모델이나 취약점 분석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나왔던 도출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또 고객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모예킹이 종료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플로어, 어떤 시나리오성의 그런 전체 플로어의 모예킹 반복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할 것이냐 어떤 공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PTS라는 가이드들을 좀 이제 시나리오 모예킹 할 때 이 반복론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글이 나중에 나오네요. 그래서 OSSTM이랑 Open Source Security Methodist Manua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나리오 모예킹보다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테스트 조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블라인드 테스트,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 그레이 박스, 더블 그레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은 조금 뭐라고 하냐 국내에 도입할 때도 좀 용어들이 바뀌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것들은 모예킹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다 경험을 했던 그런 모예킹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보통 모예킹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블랙박스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도메인 정보 어떻게 보면 제 도메인 정보 수준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상에 대해 통보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행한 IP 대역이나 도메인만 딱 가지고 이제 밖에서부터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 스캔을 하게 되면서 시스템에 침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담당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예킹 할 때가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이제 그레이브 박스 테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들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정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어떤 특정한 도메인 URL 정보들을 또 가져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에 대한 이메일 정보나 뭐 이렇게 주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조금 이렇게 용어들을 섞여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시켜코딩이나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게 모예킹이 아니고 이렇게 개발 단계나 디자인, 설계 단계, 디자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 대해서 또 방법론이 나오면은 이와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블랙박스, 그레이박스,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또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자기들만의 용어로 이게 뭐 시켜코딩이냐 시켜코딩이 확실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예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 형태의 모예킹이냐 아니면은 실제 요거를 그레이박스로 한다면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저희들이 모예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용어들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 반법론에 대해서는 요렇게 용어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볼 것은 뭐냐면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에요. 관리자 모르게 모예킹들을 수행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도 예전에 대기업에 있을 때 요것들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금융권에 있을 때죠. 수행을 했었는데 보안 담당자도 몰라요. 이게 모예킹할 때 보안 담당자인지 모르게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인원을 영입 그 뭐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잘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치매가 발생하는 걸 시도대로 했는데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그런 중간에 운영자 개발자 간에 이런 보안 프로세스들이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이렇게 진단자 관리자 모르게 모예킹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모예킹을 할 때는 이제 관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모르게 또 수행을 하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가 또 있습니다. 힘들죠. 서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더블 블라인드 아니면은 리얼 모예킹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좀 써요. 이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주요 멤버들한테 악성코드도 막 뿌리고요. 실제 악성코드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침투되면은 그 내부에 있는 PC 정보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 또 PC 정보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그런 것까지 가지고 올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최근에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얼 모예킹이라고도 명칭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여기에 또 몇 개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융권의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모예킹들을 좀 수행을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조가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 기반들을 이제 포함을 하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 모예킹의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가 이제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내부 시스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양한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좀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소설 같은데 읽어보나 영화 같은데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해킹 기법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이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모예킹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레드팀, 블루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입되는 이유들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살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이드를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상세히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